현식이 근육미는 뭐야? 운동을 많이 했어? 사실 예전 별명이 숨생근이라고 숨만 쉬면 생기는 근육이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니 우리 땅땅에 아직 그냥 가득 차있어 우리 연습생 때 현식이를 처음 봤을 때 다같이 헬스 수업을 봤는데 처음으로 애가 옷을 깠는데 무슨 보디빌더 같은 애가 하나 있긴 했잖아 몸이 진짜로 그냥 근데 그걸 진지하게 물어봤더니 그런 운동을 제대로 해보질 않았대 애초에 근처차 이렇게 생긴 거야? 태양 타고 난 한 애들이 있어 애기들이 있어 목이 엄청 두껍잖아 아 목받는 거 알아 이미 전체 운종이잖아 근데 목 차체가 일단 약간 데이터스 모그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내가 오늘 허벅지 힘을 한 번 보여줄까 하는데 허벅지 힘? 허벅지가 세구나 허벅지 씨름을 야 호동이랑? 호동이랑 해도 내가 이기지만 호동이 자존심을 내가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자존심 간드린 것 같은데? 왜? 그 2019 아는 형님 씨름 대회 철화 장사가 또 있잖아 진짜? 나인데 지금 내가 한 번 허벅지 씨름으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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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나도 어렸을 때 축구에서 나 허벅지 진짜 센데 나는? 그래? 나는 근데 하체 운동을 태워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 진짜? 그래? 안무 처음에 맞춰줄게 올라가야죠 남자니까 우와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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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두어 짱돌 같지 않아? 힘 살짝 우와 이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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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와 우와 진짜 우와 뒤디디디디 우와 뒤디디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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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제주도 돌아온 건데 이렇게 안 던진 거 같아 야 야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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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상해졌어 예상하고 있었어 잘했고 있잖아 어 벌리는 사람이 있고 쪼이는 사람이 있잖아 나 학교 다닐 때 레슬링 했던 친구들이 이런 몸이었거든 학교 제대로 안 다녔지 아 아 진우가 이렇게 학교를 다녔다고 학교를 학교를 오 아 그러면 현식이가 자 준비 시 어 벌써 힘이 느껴지는데 시작 진우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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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것 같은데 다리 뛰고! 빠진 것 같은데 다리 뛰고! 자, 똑같이! 똑같이! 반대로! 와, 진짜 쎘네! 나 진짜 제대로 할 거야! 진짜 쎄다! 그런 것 같아, 얼굴 색깔이랑! 진짜 쎄! 눈이 살짝 튀어나온 것 같아! 눈이 튀어나왔어! 얼굴이 부은 것 같아, 갑자기! 나 진짜 열심히 할 때 백 눈깔 나오거든! 딱 지금 백 눈이거든! 지금 근데 네 눈빛이랑 그 신발이랑 어울리니? 원래 시골 살... 진짜? 시골 살던 애들이 갑자기 성공하네! 갑자기 형광색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런 색깔이... 진호는의 직감은 명품 엄청 많아! 준비!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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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열어네! 못 열어네! 못 열어네, 이거는! 와, 이거는! 현실기가 쎄네! 현실이 편안하네! 현실이 그냥 편안해 보여! 와, 안 돼 안 돼! 와, 안 돼 안 돼! 인정! 인정! 오늘 추석이 많아! 추석! 우린 저를 찾아서 씨름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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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제목이야! 근데 호동이가 이렇게 인정할 정도면 진짜로 와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씨름대야! 씨름대야! 아직 좀 배워나와봐! 어... 좀 배워나와봐! 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